지난 CTS 뉴스에서 한국교회 신학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학회활동을 통해 교육현장과 한국교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중세교회가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제시한 개혁원리 오데솔라를 한국교회가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등 여러 단체들의 조사 지표들에서도 보금에서 멀어지는 한국교회의 나빠진 이미지와 추락한 신뢰도가 드러나는 상황. 보금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신학을 학술 영역에서 더 나아가 삶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계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에 이르는 7대운동으로 성경중심의 개혁정신과 예수 그리스의 생명력있는 삶을 실천하도록 연구되어왔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한 박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신앙운동은 성경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답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7대 실천운동의 공통지향점은 결국 하나님과 성경에 집중해 신학적 이론에서 나아가 보금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시할 곳에 우리가 있지 않느냐 나라는 존재가 더 있지 않느냐 거기에 또 학문이라는 모습이 더 있지 않느냐 이 학문이 발전함으로써 신학이 발전함으로써 이것이 신학자들의 용어에 연구의 발표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아닌가 현재 백석대학교를 중심으로 신학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2009년부터 학생들의 영성훈련을 위해 신입생 영성수련회를 진행하고 성경읽기와 필사과목을 신설했습니다. 또 학내에 백석정신아카데미를 두고 학술연구와 정기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 밖에서도 교파를 뛰어넘은 신학자들과 교수들이 학회활동을 펼치며 교단의 울타리를 넘어선 운동으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천신학회, 선교신학회 등 전문 분과들로 구성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열며 목회현장으로의 적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제 생명과 말씀을 연간 3회 발행하며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운동을 교계에 더 널리 확산시키겠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복음을 실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목회현장과 한국교회에 정착시켜 생명력 있는 한국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우리 백석학원이라는 공동체 안에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이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로 한국교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희는 그 중간에 다리가 된다,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으로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